다음은 미국, 영국, EU, 스위스, 일본 및 캐나다가 지금까지 부과한 주요 제재 목록입니다. 제재 안녕하세요. 채널 구독. 러시아 정치인, 권리 및 과도 정치인에 관하여 EU,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및 캐나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었지만 여전히 이들 국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 공개된 EU 문서에 따르면 자산 동결 사유는 V.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인정하고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라는 명령과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침공 때문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자산은 EU, 영국,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에서 동결됐다. 이유는 S. 레브로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 및 독립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르게이 슈위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시아 보안국 FSB 국장은 EU, 미국, 스위스, 캐나다 입국이 금지됐다. 두 사람 모두 해외 자산 동결 대상인 러시아 관리 명단에도 포함됐다. 일본도 슈위구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군의 총사령관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다. 다음은 이들 국가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산이 차단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2014년에 그는 이미 EU와 영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의회 EU, 스위스, 캐나다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한 351명의 스테이트 두머 의원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이들 국가에 입국할 수 없고 자산이 차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동일한 조치를 취했고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한 연방위원회 위원회 제재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국가 두마 의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채널을 구독